성욱상 움직일 동이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상태 동사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표현인 거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얘는 이제 동사로 활용을 넣어주어야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천천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차피 뭐 설명을 해도 거의 암기인 거잖아요. 주의식 교육으로 우리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초는 바로 교재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강 문장 구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교재 84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자 일단 한국어 먼저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욱상 오랜만이네요. 28강의 한국어 타이틀 한번 읽어주세요. 주어 저기 선생님. 학생님 한국어 타이틀이요. 사과가 한 개 있습니다. 그렇죠. 나 지금 독일어 한 줄 알았어요. 사과가 한 개 있습니다. 사과. 우리 예전에 배웠습니다. 뭐죠? 링고. 그렇죠. 링고. 그리고 한 개. 밑에 나오겠죠?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것이 상태동사인 거예요. 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일본어로 뭔지 문장 구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어. 조사. 무엇무엇이. 무엇무엇가에 해당하는가 있고요. 오늘 개수 조수사 살펴볼 거고요. 바로 사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에 필요한 있습니다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아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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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개수는 둘째치고 사과가 있습니다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과가 있습니다. 링고가 아리마스. 링고가 아리마스. 그렇죠. 링고가 아리마스. 링고가 아리마스. 오늘 이 단어 공부. 있습니다 하나예요. 아리마스. 네. 그러면 예측이 되죠. 네. 아 오늘도 단어를 되게 많이 하겠구나 라고 그렇죠?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안 합니다. 배웠던 단어 복습 차원으로 갈 거고요. 그 밑에 문법을 하나 더 넣어봤어요. 왜? 단어만 하면 너무 힘들어하실 테니까. 바로 위치. 위치대명사도 단어네 명사네. 자 위치대명사 뒤에 니를 써주시게 되면 어디어디에 라는 조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어디어디에 가볼게요. 니. 니. 그렇죠. 그럼 방에 사과가 있습니다.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방에. 헤아니. 사과가. 링고가. 있습니다. 아리마스. 그렇죠. 헤아니 링고가 아리마스. 헤아니 링고가 아리마스. 그렇죠. 이렇게 조사 어디어디에 해당하는 니. 그리고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아리마스를 배우게 되는데요. 아마 29강을 미리 예습하신 분이라면 아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일본에는요. 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교묘하게 아리마스만 써야 되는 있습니다를 우리가 확실하게 연습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하나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리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다른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습니다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표현이 추가가 됐을 때 훨씬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자, 오늘은 단어 공부를 먼저 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힘들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일단 저랑 히라가나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공부 오늘은 한 개부터 열 개까지의 조수사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볼게요. 히토츠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한 개, 히토츠 히토츠 두 개, 후타츠 세 개, 미츠 미츠 네 개, 요츠 다섯 개, 이츠츠 이츠츠 자, 여섯 개부터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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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츠 나나츠 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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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개, 고코노츠 고코노츠 토 토 토 자, 여섯 개부터 체크 갑니다. 여섯 개, 무츠 무츠 일곱 개, 나나츠 나나츠 여덟 개, 야츠 야츠 아홉 개, 고코노츠 고코노츠 열 개, 토 토 자, 바로 85페이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85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명사를 넣겠다는 얘기죠. 그쵸? 단어 뒤에 모모가 몇 개 있습니다.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천히 간만 익힐 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사과부터 갈까요? 사과가 한 개 있습니다. 시작! 린고가 한 개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린고가 한 개 있습니다. 린고가 한 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과일에 관련된 거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형용사의 특성상 활용할 게 별로 없다 보니, 그쵸? 네. 오늘은 2월을 시켰는데요. 물론 제 마음속에서였지만. 지난 시간에 딸기랑 복숭아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27시간 얼른 갔다 오시면 되겠죠, 그쵸? 자, 딸기 뭐였죠? 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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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모모. 복숭아 가볼게요. 복숭아가 다섯 개. 다섯 개 찾으셨죠? 자, 복숭아가 다섯 개 있습니다. 모모가 잇츠츠 아리마스. 모모가 잇츠츠 아리마스. 모모가 잇츠츠 아리마스. 그렇죠. 자, 바나나는 외래어니까 하실 수 있어요. 가타카나로 바-나-나 쓰면 되거든요. 한국어랑 발음이 같아요. 바-나-나가 아홉 개 있습니다. 바-나-나가 코코노츠 아리마스. 그렇죠. 바-나-나가 코코노츠 아리마스. 바-나-나가 코코노츠 아리마스. 그렇죠. 이 과일만 가지고요. 우리 단어 하나만 더 추가해서 해보려고요. 여러분, 지금 펜을 들고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몇 개라는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개. 자, 몇 개도 쓰로 끝나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いくつ. 그리고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왜냐하면 너무 쉽거든요. 아리마스 뒤에 카 하고 마침표 찍어서 아리마스카 만들어주시면 있습니까? 있나요? 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뭐 쉽죠? 우리 뭐 됐을까? 해서 많이 했던 거니까. 네. 자, 한번 가볼게요. 몇 개 있습니까? いくつ 아리마스카? いくつ 아리마스카? 다시 한번. いくつ 아리마스카? いくつ 아리마스카? 자, 우리 의문문까지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사과는 몇 개 있습니까? 린고와いくつ 아리마스카? 사과는 몇 개 있습니까? 린고와いくつ 아리마스카? 린고와いくつ 아리마스카? 사과는 세 개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린고와 미츠 아리마스카? 그렇죠. 와 라는 대비조사를 썼을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몇 개 있어요? 그거는 몇 개 있어요?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렇죠? 사과가 몇 개 있어요?도 됩니다. 그렇죠? 오늘 배운 거 넣어서 한번 해볼까 봐요. 일단 뭐 마무리 먼저 하고. 사과는 세 개 있습니다. 린고와 미츠 아리마스. 린고와 미츠 아리마스. 그렇죠. 은는에다가는 와 한번 복습해봤고요. 그럼 복숭아? 딸기? 뭐부터 하고 싶어요? 딸기. 네, 그럼 복숭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가 몇 개 있습니까? 모모가いくつ 아리마스카? 모모가いくつ 아리마스카? 복숭아가 두 개 있습니다. 모모가 두つ 아리마스. 그렇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복숭아가 몇 개 있습니까? 모모가いくつ 아리마스카? 모모가いくつ 아리마스카? 복숭아가 두 개 있어요. 모모가 두つ 아리마스. 모모가 두つ 아리마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성욱상이 하고 싶어 하셨던 사과가 아니네? 해줄 맘이 없나봐요, 제가. 자, 딸기 한번 가볼게요. 딸기가 몇 개 있습니까? 이치고가いくつ 아리마스카? 딸기가 여덟 개 있네요. 이치고가 8つ 아리마스. 가보겠습니다. 딸기가 몇 개 있습니까? 이치고가いくつ 아리마스카? 이치고가いくつ 아리마스카? 딸기가 여덟 개 있습니다. 이치고가 8つ 아리마스. 이치고가 8つ 아리마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일단 사과만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이 아리마스를 쓸 수 있는, 있습니다의 표현인 아리마스를 쓸 수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성욱상 지금 일본어 공부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오늘 수업 있어요? 네. 하이, 아리마스. 아직 제가 일본어 안 했는데요. 착한 사람만 들리니까? 제가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한국어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오늘 수업 있어요? 네, 있어요. 성욱상 집 앞에 편의점 있어요? 네, 있어요. 이런 거. 지금 성욱상 휴대폰 어디 있어요? 가방이에요. 아,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전부 아리마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핸드폰, 과일과 같은 사물, 그리고 건물, 그리고 약속, 수업, 데이트, 테스트 이런 사항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아리마스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뭘 안 쓰시면 되냐면, 사람하고 동물은 일단 예 쓰지 마세요. 네. 굉장히 피곤하게 다른 게 하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뭐, 오늘은 오늘을 살아야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해면 되니까요. 오늘 아리마스를 최선을 다해서 해볼 건데, 그럼 의문은 배웠으니까, 쉽게 이렇게 한번 가볼까 봐요. 성욱상. 네. 테스트가 있습니까? 질문 만드실 수 있죠. 네. 가볼게요. 오늘 테스트가 있습니까? 자, 따라해볼게요. 오늘 테스트가 있습니까? 네. 오늘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가 아리마스. 근데, 아니요. 오늘 테스트가 없어요. 하고 싶어요. 네. 없어요. 굉장히 섬세한 분들은 찾으셨을 확률이 높죠. 이 숨은 그림 찾기의 교재 안에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죠. 성욱상은 예습을 읽지 않았습니다. 있어요. 절대 잘하죠. 자, 여러분. 교재 84페이지에 우리 아까 문장구조 있었죠? 그 밑에 굉장히 적당하게 작게 쓰여져 있는 서혜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성욱상의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럼 제가 읽을까요? 자, 성욱상 읽어주세요. 동사 아루는 동사 아루는 사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루를 정중하게 표현하여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아리마스. 없습니다. 라고 부정할 때는 아리마생이라고 합니다. 삥뽕. 그렇죠. 여기 나와있네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리마생. 그렇죠. 아리마생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연습 가봅니다. 오늘 테스트가 있습니까? 오늘 테스트가 있어요. 네. 오늘 테스트가 있어요. 네. 오늘 테스트가 있어요. 아니요. 오늘은 테스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 번 가볼게요. 우리 편의점 배웠었죠? 편의점 뭐죠? 콤비니. 콤비니는 히라가나 표기, 가타가나 표기. 그렇습니다. 저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자, 그건 내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습니까? 이에는 치카크와 콤비니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서욱상은 굉장히 수업시간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바쁘면 예술을 못할 수 있어요.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바쁘면 예술을 못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잠깐 등장을 했죠? 어디 어디 에에 해당하는 조사가 뭐다? 네. 그리고 집도 배웠고 근처도 배웠고, 명사 명사사에 노 넣는 것까지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집 근처에. 이에는 치카크니. 편의점이 있습니다. 콤비니가 아리마스.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봅니다.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습니까? 이에는 치카크니 콤비니가 아리마스까? 따라해 주세요. 이에는 치카크니 콤비니가 아리마스까? 이에는 치카크니 콤비니가 아리마스까? 그렇죠. 그럼 일단 뭐 네는 쉽죠? 네.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에는 치카크니 콤비니가 아리마스. 이에는 치카크니 콤비니가 아리마스. 이에는 치카크니 콤비니가 아리마스. 아니요. 집 근처에 편의점이 없습니다. 이에 이에는 치카크니 콤비니가 아리마스. 이에 이에는 치카크니 콤비니가 아리마스. 이에 이에는 치카크니 콤비니가 아리마스. 제가 그럼 성욱씨한테 질문을 진짜 하나 해볼게요. 집 근처에 학교가 있습니까? 이걸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럼 진짜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성욱씨. 이에는 치카크니 가콤비니가 아리마스까? 하이. 와따시 노 이에는 치카크니 가콤비니가 아리마스. 아, 소우 데스까? 하이. 아, 와따시 노 잘했어요. 여러분 명사 명사 연결될 때도 계속 몇 번씩 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욱씨에 와따시 노 를 응용하시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은 저만 봤고요. 자, 그럼 반대로 저한테 한번 물어봐주세요. 선생님, 집 근처에 학교가 있나요? 선생님, 이에는 치카크니 가콤비니가 아리마스까? 저도 응용 갈 거예요. 이에, 와따시 노 이에는 치카크니 가콤비니가 아리마스엔. 아, 소우 데스까? 하이, 소우 데스. 여러분, 어디어디에? 니. 은은? 와. 두 개 붙일 수 있어요. 아, 그쵸? 네. 가볼게요. 근처에는? 치카크니와? 다시 한번. 근처에는? 치카크니와? 오케이. 자, 콤비니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욱상. 이에는 치카크니 콤비니가 아리마스까? 하이. 아타시 노 이에는 치카크니 콤비니가 아리마스. 아, 소우 데스까? 하이. 선생님, 집 근처에 편의점 있어요? 센세, 이에는 치카크니 콤비니가 아리마스까? 하이. 근데 여러분, 저는 집 근처가 아니라 제가 사는 건물 1층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집 밑에. 네. 하고 싶죠? 네. 그쵸? 그게 교재에 있죠? 네. 85페이지에. 이걸 뭐라고 하게요? 위치대명사. 여러분, 자연스러웠죠, 지금? 흐름. 자,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85페이지에 위치대명사로 아마 이거 눈을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지금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한 번 가봐야죠? 네. 그쵸? 위치대명사 한 번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근처는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 되게 쉬워요. 발음 비슷해요. 갈게요.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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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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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우에. 아래. 시타. 위. 우에. 아래. 시타. 노래를 좀 참을게요. 너무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앞 갈게요. 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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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우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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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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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솟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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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 번 갑니다. 여러분들끼리 갑니다. 거꾸로 가야지. 밖. 솟도. 안. 낚아. 뒤. 우시로. 앞. 마에. 아래. 시타. 위. 우에. 다시 한 번 가야지. 같이 가요, 여러분. 위. 우에. 아래. 시타. 앞. 마에. 뒤. 우시로. 안. 낚아. 솟도. 밖. 한 번 더 할까요? 네. 세로로 가볼까? 여러분, 이렇게 외워줘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하고 계시죠? 혼자 그냥 저 사람이 뭐하지? 하게 주변 사람이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혼자 하시면 되고 뭐 집에서 하시는 거면 소리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갈게요. 위. 우에. 앞. 마에. 안. 낚아. 아래. 시타. 뒤. 우시로. 밖. 솟도. 그렇죠. 자. 외워졌을까? 네. 그래? 연습으로 하죠, 뭐 여러분.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테이블 나왔었죠, 테이블. 네.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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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시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테이블의 위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테이블의 위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 가방이 있습니다. 테이블の下に 가방이 있습니다. 테이블の下に 가방이あります. 테이블の下に 가방이あります. 학교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테이블 warming 학교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学校の後ろに公園があります。 カバンの中に携帯があります。 そして次にこのビールです。 酒のビールという pathway。 高校です。 そして次に、それは車があります。 천천히 갈게요. 이 건물 그러면 건물이랑 밖 사이에 그러면 이 건물 밖 그렇죠. 잘 할게요. 잘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질문으로 물론 연습이긴 하지만 우리 있습니까?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1권에서 어디라는 표현을 배웠죠? 뭐였죠? 그러면 어디에 지금 배운 조사랑 같이 만들 수 있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은는에 해당하는 까지 합쳐볼게요. 이게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문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어려워하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뭐가 어디에 있어야 되지만 뭐는 어디에 있어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는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도 한번 연습을 가볼게요. 네. 그럼 우리 질문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휴대폰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도코니ありますか? 같이 가볼게요. 게이탈이は 도코니ありますか? 게이탈이は 도코니ありますか? 그렇죠. 제 휴대폰은 가방 안에 있습니다. 은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은행은 학교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백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파ートはどこにありますか? 데파ートはどこにありますか? 백화점은 역 앞에 있습니다 데파ートは駅の前にあります 영화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관은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영화관은 이ビルの中にあります 잘했어요 영화관은 이ビルの中にあります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편의점 편의점은 이 건물 아래 있습니다 제 집 아래 있습니다 이것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초심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85페이지에 이 두 번째 단락 문형에 맞춰서 제가 한 번 해볼게요 네 네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습니까? 家の近くにコンビニがありますか? 家の近くにコンビニがありますか? 私の家の下にコンビニがあります あ、そうですか? はい、そうです 어려워요?難しいですか? いいえ、難しくないです あ、そうですか? はい 여러분 어렵진 않으시죠? 그냥 아, 할 게 많구나 여러분 외국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급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 우리 어디어디에 조사に 배웠잖아요 이게 우리가 1권에서 배웠던 시간 뒤에도 쓸 수 있어요 어 저 영혼 없음 何ですか? 여러분 그렇죠? 자, 조금 긴장이 상한 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니는요 네 위치 그리고 시점 니에 모두 쓸 수 있는 조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7시 7시 그럼 7시에 7시지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7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아까 수업에다가 아리마스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렇죠 사항에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뭐 몇 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마음껏 응용해보세요 뭐 아니다 싶으면 질문글 올려드리면 거기에 다들 뭐 대답해 주실 거니까 그러면 마지막 시간 복습 겸 니 완벽하게 만들 겸 아리마스 한 번 더 할 겸 요거 문장 딱 3개, 4개 네 고르세요 3개 만들까요? 4개 만들까요? 3개 그러면 4개를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네 7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7시니 약속가 아리마스 가볼게요 7시니 약속가 아리마스 7시니 약속가 아리마스 7시니 약속가 아리마스 8시니 약속가 아리마스 아리마스 한 번 더 주지니 주교우가 아리마스 주지니 주교우가 아리마스 주지니 주교우가 아리마스 뭐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시 요지 요지 그죠 요지 예의 표현이었죠 요지 자, 네시에 바이토 알바 네 바이토가 있습니다 요지니 바이토가 아리마스 요지니 바이토가 아리마스 요지니 바이토가 아리마스 마지막 스페셜한 표현만 사실 하고 있어요 9시 9시 9시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9시 오전 9시 되는 거니까 오전은 예전에 했지만 우리 뒤에도 나옵니다 일단 오늘은 시간만 익힐게요 9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9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9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9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딱 질문 두 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さんは今日 약속가ありますか? 이에今日は 약속가ありません 아そうですか はい 성욱さんの家の近くに銀行がありますか? 이에私の家の近くには銀行がありません 아そうですか 여러분도 이렇게 응용하시면서 뿌듯한 표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今日は難しかったですか? いいえ難しかったです そうですね でも 단어가 단어가 네 많죠 네 多いですね 네 여러분 아시죠 다 안 외우셔도 돼요 10개를 배우면 3개만 외워도 4개만 외워도 그건 또 외우고 있는 거잖아 하나도 몰랐을 때보다는 훨씬 잘 하시고 계신 거니까요 레벨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계속 방송 들어주시면서 또 좋은 교재 있잖아요 교재 계속 반복해서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늘 하시는 거 아시죠? 네 뭐예요? 뒤에 있는 거요 참 뒤에 있는 뭐예요? 문장 듣고 따라하기 그렇죠? 그리고 연습 문제 꼭 써보는 거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리 내서 발음해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랑 성욱さん은 이제 29강에서 또 다른 있습니다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이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